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대감으로 바이오수들이 아주 연일 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항상 선반영이 되죠. 선반영이 된다. HB도 지금 선반영이 되면서 아주 급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HB 급등은 간암에 대한 기대감으로 선반영에서 급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 5개월이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약종 호재들 쏟아내면서 급등이 일어난 상황인데 조금 애매합니다. HM이 좀 애매하다. 좀 애매하고 그리고 이벤트가 이제 시대일텐데 이 이벤트가 되면 주가가 이벤트 끝이 나면 항상 끝나기 하루 전 또는 이틀 전부터 해서 조짐이 좀 좋지 않죠. 좋지 않게 흘러가는데 지금 보시면 일단은 기간을 보면 언제 하느냐 컨퍼런스가 1월 8일부터 12일까지입니다. 1월 8일부터 12일까지니까 1월달이니까 이제 내년이죠. 내년에 8일부터 12일까지 첫 번째 주 우리 장이 개장을 하고 개장을 하고 그 다음 주까지 진행이 된다. 그 다음 주 8일부터 12일이니까 월요일부터 12일까지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죠. 지금 이 바이오주들을 보면 아주 강력하게 슈팅이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또 이 셀트리온 아주 강력하게 밀고 올라가고 있죠. 이제 통합 셀트리온 탄생한다. 28일 글로벌 빅파마 도약을 기치로 공식 출범을 한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 아주 강력하게 올라섰습니다. 셀트리온도 아주 강하게 올라섰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강세를 보였죠. 자 이렇게 이제 올라섰는데 삼바도 JP모간헬스케어 메인트랙 발표한다. 이런 또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바이오주들이 이렇게 아주 대부분 아주 강력한 강세를 보였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죠. 이렇게 보인 상황에 이 바이오주들 정말로 강했습니다. 정말로 강했고 이제 금리나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금리나가 진행이 되면 그동안의 낙폭이 갔던 이 바이오주들 이제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주 크게 지금 랠리를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셀트리온도 계속해서 무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죠. 이제 통합 셀트리온 해서 아주 강력하게 밀고 올라가다가 오늘 급등 슈팅이 또 나와줬는데 지금 연기금하고 사모펀드 기관들이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고 또 외인도 좀 사고 있죠. 기관이 보면은 바이오 쪽을 이제 바이오 섹터를 좀 찜해서 밀고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레고캠도 엄청나게 올라서고 있죠. 얘는 지금 얀센 기술 수출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주들 이런저런 호재가 없는 바이오주들이라도 방향을 위로 잡아가고 있죠. 금리나에 대한 기대감과 JPM어간 헬스케 컨퍼런스 이런 기대감들이 바이오 쪽으로 투심이 쏠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올라서고 있는 모습인데 삼성바이오에도 계속 하락을 하다가 오늘 아주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왔죠. 외인기관상 양매수 들어오면서 아주 강력하게 백입선을 뚫어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이 이제 좀 기지개를 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대부분의 바이오주들이 아주 추세가 좋습니다. 바이오주 이제 날라가야지 하고 가고 있죠. 그런데 한번 HLB도 마찬가지로 HLB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호재들이 복합적으로 있죠. 간암에 대한 그런 부분이 가장 크게 이슈화가 좀 되었는데 그래서 진영회장이 이제 IR 이런 부분과 그리고 이제 뭐 공매 쇼커분이 들어온다. 그리고 거래소 이재한다. 그리고 이제 JPMOGAN, HLB 이런 부분까지 다 같이 있죠. 그래서 지금 크게 올라선 상황인데 보통 이제 이 과거의 흐름을 봤을 때는 그런데 과거하고 항상 똑같지는 않습니다. 항상 똑같지는 않고 이 주변 환경이 어떻느냐도 좀 다르게 갈 수 있죠. JPMOGAN 컨퍼런스 저런 기대감으로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 각종 행사들이죠. 행사들 JPMOGAN 컨퍼런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SMO도 있고 ASCO도 있고 그렇죠. 자 여기에서 보면 이때가 보면 ASCO죠. ASCO가 마무리되기 전날이죠. 이거는 NDA 승신청까지 진행을 했는데 그리고 ASCO가 진행이 되고 마무리되면서 아주 급락이 나왔는데 이때 분위기를 보시면 다 비슷합니다. ASCO가 마감되기 하루 전날부터 해가지고 하락이 아주 시작이 돼서 엄청난 하락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행사가 끝나고 나니까 아주 급락이 나왔다. 바이오 쪽이 장도 안 좋았고 바이오 쪽이 아주 행사 끝나고 나서 크게 하락을 했는데 이 부분은 셀트리온도 똑같습니다. 셀트리온도 ASCO가 이제 끝이 나고 ASCO 기대감으로 이렇게 쭉 탁 올라갔죠. 쭉 탁 올라갔다가 행사가 끝이 나버리니까 그냥 적당히 밀려줄 알았는데 아주 크게 밀고 내렸다. 시장도 안 좋고 엄청난 하락이 일어났는데 이때 하락한 게 거의 동일합니다. 바이오 쪽이 대부분 비슷하게 좀 흘러간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각종 이런 바이오 쪽은 행사가 있을 때 행사가 일어나기 전에 특히나 지금은 또 외인기관 양면수 많이 들어오고 시장도 아주 양화죠. 그리고 금리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낙폭도 아주 과대한 상황이었고 이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아주 바이오 쪽이 아주 강한 모습들을 오늘 전반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대부분이 다 이렇게 올라간 이 부분들은 외인기관의 매수도 그렇고 그리고 JM헬스케어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의 매수세를 불러들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치고 올라간 흐름이 나왔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바이오 수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상당히 거의 뭐 불을 뿜으면서 올라서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가 있죠. 이런 위치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 바이오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많이 나온 상황에서 이제 행사가 시작이 될 겁니다. 시작이 다음 주 1월 첫째 주에 이제 기대감이 계속 되겠죠. 8일부터 12일까지니까 그러니까 1월 첫째 주 그리고 8일, 9일 10일 정도 10일 정도 되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런 기대감도 있고 수급도 좋고 바이오 오랫동안 많이 하락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섹터가 주도 섹터로 등극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다 어우르면서 이렇게 주가가 아주 크게 올라선 상황인데 이제 이 JM헬스케어가 마감이 이제 되는 쪽으로 점점 흘러가게 되면 이 호재는 이제 사라지죠. 호재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움직입니다. 주가는 먼저 움직이고 이 호재가 이제 진행이 되는 동안에는 또 열광을 또 하겠죠. 열광할 텐데 마감이 되는 게 12일이니까 이 12일 전에는 이제 이 바이오 섹터가 지금 불을 뿜고 올라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이다 보니까 이 12일 전에는 아마도 한번 이제 꺾이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바이오 전체적으로 보면 1월달 출발은 좋을 가능성이 높다. 기대감이 그 다음 주에 바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시작이 되죠. 여기서 좋은 결과들이 계속 많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면 계속 바이오에 모멘텀이 발생할 겁니다. 발생할 거고 그러나 이제 한 중순이 지나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이 바이오 쪽 이벤트가 이제 끝이 나죠. 모멘텀이 사라지는 쪽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바이오 전반적으로 조금 이 바이오 이벤트 이 바이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통 보면은 이벤트가 끝나기 전에 주가는 상승 마무리가 되죠. 보통 보통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HLB는 그러면 어떨까 HLB도 이제 제품범 컨퍼런스에서 뭔가 또 관함에 대한 데이터 발표 이런 소식들이 또 준비되어 있다 라고 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은 그런 기대감이 여기서 이미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저는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항상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말리는 게 이런 고점에서 이제 매도기를 주더라도 그런 부분에 또 연결고리 연장성산을 보면서 이런 소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소식이 나오면 또 열광해야죠. 막 또 날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주가가 먼저 선반영을 시켜버리고 그런 데이터들이 나와서 뭐 좋다 좋다 와 엄청 좋다 이런 소식들이 나올 때 개인들이 그때 열광하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들어오는 개인들이 있죠. 주가가 이렇게 올라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이제 유입이 아마 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기대감을 보고 또 이제 발표를 하면 와 진짜 좋네 하고 막 들어오겠죠. 게시판은 계속 달아오르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갈 테고 그럼 이제 거기에다 대고 이제 물량을 넘기기가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더라. 거의 그랬습니다. 거의 바이오초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움직이더라. 여기에서도 이제 행사 끝나버리니까 이 앤디의 승인신청 이라는 엄청나고 거대한 소식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빠지고 나서 보통은 이렇게 빼고 나면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오늘 레고킴바이더 보면 이 소식으로 빼버리죠. 빼지만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HLB도 그런 개념으로 한번 뺐다가 엄청난 호재에 올랐다가 뺐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행사가 끝나버리니까 그거와 같이 주가의 동력도 상실을 해버리죠. 거래량이 살아나지 하면서 밑으로 내려버리죠. 그래서 지금 위치는 상당히 높은 위치인데 간암 데이터가 얼마 나온다. 그리고 JM 헬스케일 컨퍼런스가 1월 8일부터 진행이 될 거니까 계속 좋을 거다. 그로 발표되면 간암이 뭐 아주 좋다. 이런 데이터 발표된다. 그건 이미 좀 알려진 부분이죠. 주가에 반영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고 기대하고 가는 거는 좀 위험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주가는 항상 선반영이라는 그런 마법이 항상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상을 시나리오를 쭉 쓰는 대로 개인들이 보통 그런 시나리오를 쓰고 있을 텐데 그 시나리오대로 진행을 하면 어떻게 씁니까 세력 입장에서 세력 입장에서는 안 되겠죠. 개인하고 똑같이 생각을 세력이 한다 그러면 그건 세력이 아니겠죠. 그래서 JM 컨퍼런스가 끝이 나게 되면 바이오주들이 아주 강력한 랠리를 펼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마무리가 되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게 좋습니다. 염두에 두는 게 좀 좋다. 그리고 HB는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여기서 다시 2차 상승을 만들어 갈 거냐 아니면은 그냥 가다가 또 힘없이 주저앉는 행사가 끝이 나게 되면은 이제 나올 데이터 재료들 다 나왔다. 그러고 내려가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 상황으로 지금 계속 위태위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어디로 갈지는 모릅니다. 어디로 갈지는 세력 마흡니다. 라고 보시죠. 그런데 좀 부담스러운 거는 시총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아직 손에 확실하게 진 막 땅 박은 FDA 승인 이게 아직 없는 상태에서 시총이 6조 7천억이다 라는 부분은 좀 부담스러운 시총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뭐 비중 조절이라든지 이런 리스크 관리도 생각을 좀 하면서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욕심을 좀 버리는 게 항상 나중에 보면은 이득을 가져오더라 라는 겁니다. 욕심대로 잘 안됩니다. 주식이라는 게 이 세력들을 이겨 먹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세력을 이기는 거는 하늘의 별따기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좀 하고 행사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이제 재료 소멸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이오즈들이 이제 막 날라가고 계속 좋은 흐름을 좀 보이는 그런 상황이 좀 더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HB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와 거래량과 이런 여러가지 부분들을 보면서 결정을 잘 내릴 때다. 계속 경계를 할 때입니다. 1월 첫째 주 둘째 주면은 이 이벤트는 마감이 되기 때문에 바이오 전반적으로 좀 이제 모멘텀이 아주 불타오르던 모멘텀은 1달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달라진 점은 뭐냐 공매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런 거죠. 공매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세력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공매고 나발이고 간에 일단 세력 입장에서는 고점에서 어떻게든 어떤 주식이든 간에 고점에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기고 나오는 게 세력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모멘텀이 좀 남아있을 때 세력들이 넘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겠죠. 그래야지 고점에서 잘 넘기고 마무리를 잘 지켰죠. 그리고 이제 세력이 이번 상승 여기서 끝이다. 그리고 이제 매도를 하고 나오는 분위기면 그거는 눈치 못 챕니다. 눈치를 못 채게 될 텐데 세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어느 정도 답이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